저희 여기 지금 본당 주임신부님의 주임신부님이신 최상손 비옥신부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태권도의 강연함과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상파오를 방문해주신 신한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바로 고교 em primeiro lugar gostaria de agradecer ao grupo de apresentação do curso de 태권도 da Universidade de 진한 que veio aqui em São Paulo para mostrar 태권도 que é nossa arte marcial coreana que é forte e bravo 특별히 시범단을 인술단장 시범단을 인술하셔서 이곳에 와주신 최상진 학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사리 자기라든지 시범단이 우리 국어 최상진 그 골수 이태권도 이 스타비게른 그 골수다니베스타지 또한 이 자리를 어렵게 성사시켜주시고 마련해주신 우리 꾸리치바의 한명재 타데오 회장님 그리고 본당 사모 회장님이신 최태원 토마스 통계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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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오늘 날씨만큼이나 시원시원한 태권도의 힘찬 부령 속에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 지피는 뜻깊은 저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날씨만큼의 지피는 뜻깊은 저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브라질, 우리 친구들 또 다녀와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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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신한대학교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신한대학교는 서울에서 전철로 한정구장, 경기도 의정구시에서 위치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 저희 대학은 태권도 단과대학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설립한 대학입니다. 저희는 대학입니다. 저희는 리허설에서 전체 학생을 학생들은 태권도 단과 two- unacceptable 학생들을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이게 태권도 단과 서위도 단과 같다는 학생들은 지난 10개의 학생들은, 성과학을 학생들을 수있는 동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400년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은ierte 이런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과 학생들을 수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 저희가 학생들은 1800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받았던 학생들은 현재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의 학생들입니다. 저희 중장님도 직접 여기다 공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여기에서 가장 큰 학생들의 학생들입니다. 총 4학생들의 학생들은 400 학생들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은 30 학생들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입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신부님, 수녀님, 황제자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 학생들은 가셉에 닿고 몸 건강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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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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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onteúdo é em reconhecimento, autocontribuição e dedicação para desenvolvimento da Tukan Doi e sua cultura,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2, 3, 4, 5, 0, 1, and 2. Perth! Per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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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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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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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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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워! 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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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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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랬어! 이랬어! 다음 시간에 고생시! 마지막 날! 네! 정말 좋았어요 이게 또 잘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보고싶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집중하세요 집중 자 우리 앞에 집중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기 전에 태권도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자 우리 진짜 예의가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 사원님 인사하고 시작해볼게요 친구들 촬영 자 우리 사원님께 인사 인사 잘 반가워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사원님하고 태권도가 어떤 걸까요 태권댄스 해볼까요 태권댄스 저희 태권댄스는 태권도 동작이랑 춤을 섞어서 한 거니까 자 사원님이랑 잘 같이 따라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왼손 번쩍 들어 볼까요 왼손 번쩍 자 우리 왼손 자 왼손 자 우리 왼손 주먹 해볼게요 주먹 자 이 주먹은 오른쪽 어깨로 손 자 우리 반대 손은 허리에 손 자 우리 이분 허리에 손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볼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볼게요 아래에 벗기 아래에 벗기 아 우리 친구들 정말 좋아하나봐요 자 그러면 허리에 있는 손으로 주먹 들기 아 우리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자 우리 지는 손 번쩍 들어 볼까요 반짝 자 이번엔 왼쪽 어깨에 손 자 우리 반대 손 허리에 손 자 자 또 다시 아래에 벗기 아래에 벗기 아래에 벗기 네 쉬워요 허리에 있는 손으로 주먹 들기 주먹 들기 주먹 들기 자 이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원이랑 처음 4개 동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왼손 먼저 앞선 오른쪽 어깨에 손 자 허리에 손 자 우리 4개는 하나 이어서 해볼게요 이어서 한번에 천천히 준비 시작 아래에 벗고 주먹 아래에 벗고 주먹 아래에 벗고 주먹 아 쉬워요 쉬워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다음 이번엔 댄스 동작 배워볼건데요 우리 댄스 동작은 우리 옆에 우리 빨간 오브 사모님이 먼저 보여줄거에요 자 우리 댄스 동작은 날개 펴기 점프점프인데요 먼저 보여줄게요 자 준비 댄스 동작 준비 시작 날개 펴기 점프 점프 날개 펴기 점프 점프 자 우리 쪽에 10점 우리 쪽에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우리 쪽에 10점 네 저희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 또 오른쪽으로 먼저 날개 펴기 번쩍 해볼게 자 준비 시작 짠 자 우리 점프 들 때는 큰 몫을 들어 점프 점프 해줘야해요 알겠죠 자 한번 들어볼게 누구 몫이 제일 큰가 점프 두번 시작 점프 점프 아 저희 우리 반대쪽 왼쪽으로 날개 펴기 해볼게 왼쪽으로 은비 시작 짠 자 저희 우리 점프 들 때는 모여야 될까요 점프 자 저희 점프 두번 해볼게 점프 두번 시작 점프 점프 아 우리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 좀 어려운 조회가인데 사원님이 보여줄거에요 자 세번만에 사원님이 봐야되는데 어떻게 해보냐 자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거에요 하나 둘 셋 네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같이 돌아볼거에요 세번만에 사원님 봐야되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사원님이 봤다면 허리에 손 자 우리 왼손부터 주먹질을 세번 해볼건데요 세번 지를 때는 우리 태권도 외쳐줘야돼요 태권도 자 허리에 손하는 상태로 태권도 할 수 있나요 네 자 우리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볼게요 자 준비 자 태권도 왼손부터 태권도 준비 시작 태권도 자 우리 반대쪽 이제 왼쪽으로 한번 세번만에 사원님 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할거에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허리에 손 자 세번째 태권도 다시 가볼게요 태권도 자 준비 시작 태권도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벌써 마지막 동작이에요 마지막 동작 우리 마지막 동작은 세상에 가장 제일 멋있는 포즈 할건데요 우리 포즈는 우리 여기 파란색 오사원님이 보여줄거에요 자 우리 사원님 포즈가 멋있으면 박수 쳐구요 멋있지 않다 우우우 해주세요 알겠죠 자 저희 한번에 박수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자 자 제일 멋있는 포즈 준비 시작 아 오 우리 기회를 한번 더 줘볼까요 자 우리 다른 웅장, 머신 웅장 보여주세요. 머신 웅장 준비 시작! 우리의 머신장! 자 우리 친구들도 머신 웅장 해볼건데요. 자 우리 머신웅장의 기억이 잘 안났나? 우리 V에도 되고요. 자 하트에도 되고요. 꽃받침 되고요. 태권도 자세 주먹지르기, 팔참기 다 되니까 우리 머신 웅장 보여주세요. 자 준비! 자 머신 웅장. 누가 하세요 머신인지 볼거에요. 자 준비 시작! 우리 친구들 박수가 안나오고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우리 아이들 멋있어요. 박수 쳐주세요. 자 제일 멋있는 포즈. 준비 시작! 자 우리 친구들 다 배워봤는데요. 사우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오고 우리 노래에 맞춰 해볼거에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처음 번 기억나나요? 네!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왼손 다 같이 번쩍! 자 오른손 어깨에 손! 반대손 허리에 손! 자 우리 참은요 천천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아랫 맞고 지르고 디뎅! 알앫 맞고 지르고! involus아 senken 날개 벽이 Terry 준비 허리 손 어깨 손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진로 날개 펴기 날개 펴기 오른쪽으로 돌아서 태권도 왼쪽으로 돌아서 태권도 범주 아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음악을 맞춰 해볼건데요 자 사원님 우리 친구들 도움이 필요해요 사원님 뮤직하면 저희 큐를 외쳐줘야 할 수 있나요? 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뮤직 아 우리 목숨을 못 잤나봐요 다시 해볼게요 노래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뮤직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아래 맞고 지르고 날개 펴기 날개 펴기 날개 펴기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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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태권도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뮤직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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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 박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떻게 잘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제 쉽죠? 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 부모님께 좋은 이벤트 한 번 줄 거예요 자 앞에 제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카메라에 꼭 담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사모님 없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네!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나요? 예! 자 우리 한 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후배님들 카메라 준비됐나요? 예! 자 한 번 가보겠습니다 뮤직! 준비 시작! 안에 맞고 틀고 안에 맞고 틀고 날개 벽이 날개 벽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 이제 저쪽으로 돌아서 박수 박수 우리 진짜 마지막 우리 진짜 많이 한 번 돼볼건데 우리 이번에 앞에 파란색 빨간색 상호님도 없어질거에요 나와주세요 저희 아이들 이제 잘 보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뮤직. 준비 시작. 아래받고 치르고. 아래받고 치르고. 날갯벽이. 날갯벽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 포즈. 와. 우리 친구들 재미있었죠?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태권도 교육은 여기까지에요. 자 우리 처음과 똑같이 인사로 시작했으면 인사로 마무리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고. 차렷. 우리 친구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 엄마만에 가볼게요. 출발. 우리 친구들 잘가요. 안녕.